오픈한 어머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이고야 인생이 갔구나 살아갈 수 있겠니? 아이고야 오까를 그냥 미친듯이 당해버리네 도란의 방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모전은 괜찮다 라인전치일 때 있냐고요? 당연히 저도 컨디션에 따라 아니면 상대 파일럿 야야야 너블랑 안 보인다? 아이고 톰님아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다 프리징 할 걸 그랬나? 데프웨브 아예 다 태웠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만큼 탑에서 고통받을 거라 투시하고 팀적으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지금 팀적인 흐름이 되게 어려운 상태라 브리징 하고 있었으면 이 라인에 합류할 수도 없었겠죠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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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장 이거는 생각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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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는 안당했고 르블랑 쿵 뺐고 에쉬 쿵 뺐고 쉐도우복싱 하면서 나이스 르블랑 노플이라 집가면 최고라면 되고 집안가면은 솔킬각 한번 보면 되거든요 집안갔죠? 잡았죠? 제발 아하 나이스 채굴까지 정글이 플래시가 곧 도는데 일부러 각 주면서 안맞지 마이스 없어 뒤에 막 핑거 하나 박혀있는거 아니야? 공이 없어서 그러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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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멸은 없고 얘 까비 일단 안 죽는 건 확실해 안 죽는 건 확실했기 때문에 WR 콤보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실패했고 아쉬운대로 이제 들견했다 생각할래 했던 건데 깜짝 놀랐네 키아나가 라인 버리고 탁 로밍 띄었을 수도 있는 거라 키아나가 라인 버리고 탁 로밍 띄었을 수도 있는 거라 키아나 아직도 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기아나 아직도 풀 전멸 돌기까지 20초 아 미안하다 원콤으로 터트리지를 못했다는가 여기까지 오케이 렛츠고 미포가 화끈한데 준비형 텔 있어서 바텀 봐줄 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타면 지워지는데 육류충이라 이것도 금방 넣어 한 번째 aw 이거 뭐야? 일단 나 이거 타긴 했어. 오, 신개념 호흡. 어, 어, 데임, 데임. 오 마이 갓, 데임은. 나이스. 아이, 팀원들이 너무 잘해준다. 제가 골드 달린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팀원들이 내 실수 커버 쳐주는 만큼 잘해준다. 스마이트? 아끼고 싶었어? 음. 그러지 말아, 다오. 어디까지 오게? 그만나. 얘들아, 결과가 왜 이래? 나 3명이나 시간 끌었는데. 석섭해, 그러면? 나 바로 누가 때린냐? 한 입만 줄래? 까비? 이 자식아. 너 죽자. 자꾸 나를 괴롭힌 걸이야. 나 W 아직 풀. 어? 히힛 롯데이 롯데이 그냥 디테일 바꿀까? 아이 간다해 이 친구 노플이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끝내자 그냥 칼이 아직 안위화가 없기 때문에 어? GG 어? 어? 아.. 아... 아.. 잠깐만.. 아니 이렇게 죽는다고? 와 진짜 말도 안 돼 아 나 인정할 수 없어 아 인정할 수 없어 죽고 싶지 않아 이거는 아 그만해 그만해 아 와 나 깜짝 놀랐네 전멸도 있어가지고 전멸 진입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계속 붙잡고 아이참 어? 붕붕겼다 얘 반응 끝자락 아이씨 아 왜 피되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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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